이수경, 하영지의 뷰티 이템 저희가 여러분에게 뷰티 팁을 드리기 위해서 깨알 코너를 하나 만들었죠? 네, 그럼요. 요즘 땀 때문에 메이크업이 계속 잘 안 발리고 금방 무너져서 고민인 여성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뷰티 이템. 피부에 빛과 결을 생기게 표현해줄 쿠션 뷰티입니다. 여름에 저희 자외선, 자외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하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템이 그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오, 제가 손등에 한 번 시원해를 바라보니... 오, 시원해! 어머, 굉장히 가볍게 발리네요.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게 정제수 대신에 에센스를 넣어서 촉촉하고 광채도 나고 생기있는 피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요새 이렇게 올인원 제품처럼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쿠션이 그러려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이렇게 피부에 그래서 촉 밀착되면서 자외선 차단에 미백 기능성, 게다가 주름 개선까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가볍지만 아주 강한 쿠션 빛 같아요. 저희가 강추하는 뷰티 이템입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오, 완전 좋아. 바로 고마워야겠다. 감사합니다.